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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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출근을 해서 아, 더럽네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에 다른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회의실로 피나왔습니다 오늘은 패밀리데이인데요 패밀리데이가 뭐냐면 저희가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2시간씩 조기 퇴근을 하는 날인데 이 패밀리데이의 취지는 좀 더 이른 퇴근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의 저희 회사의 기업문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8시에 출근하면 3시 9시에 출근하면 4시 10시에 출근하면 5시 이렇게 2시간씩 일찍 퇴근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 달력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패밀리데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패밀리데이가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칼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만나요. 카페에 잘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제가 매주 사연이 안되면 한 일에 대해 취재에 맞게 저는 오늘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가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게 오늘 좋은 기회이고요.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맛집에 일찍 가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계기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던지 아니면 관공서나 은행처럼 평소에 시간을 내서 가야했던 일일 업무를 처리한다던지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설명해줄게 좋은 점이 나의 작고 소중한 연체를 소진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게 좋은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홍보 depois İstanbul 여기자가 시간이 있습니까 모니터링 왼쪽으로 장착한 잔을 수 있게 했다. 이곳은 제자리를 생각한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다른 곳으로 전해드렸다. 이곳은 벽에 도착했다. 도착했다. 꽤 잘했어요 구름아 구름이 우미 구름아 구름이 일로 일로 잘 있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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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손 손 손 손 오이징 이거 짠 된장찌개 문어 숙회 전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짠